예진씨 상자 가져와 주시겠어요? 네 솔직히 우리 유진이랑 해서 좀 이길 줄 알았거든? 우리 이겼어 근데 여기 있잖아요 되게 가벼워요 안에 막 박수 막 이러면서 진짜 가벼워요 이긴 팀을 위한 상품은 바로 우승머리띠입니다 우승머리띠 우리가? 네 이긴 팀은 우승의 김승을 중앙에서 만끽하면서 포토타임을 가지시면 되겠는데요 좋겠다 나도 우승머리띠 우승머리띠 와 미찐 머리띠 좋아하는데 나도 너무 좋아요 근데 크라운 엄마인 것 같네 와 거의 뭐 예지 언니네요 거의 예지네요 오 너무 예뻐요 귀엽나 근데 네 그러면 미찐 분들을 향해 자 일단 정면 쳐 주시겠어요? 네 손 흔들어 주세요 내가 바로 본투비의 아이돌이다 네 그리고 오른쪽 미찐 분들을 향해서 롱롱 포즈 잡아 주실게요 고향이 하트 해 주세요 고향이 하트 고향이 하트 고향이 하트 고향이 하트 귀엽고 깜찍한 고향이 하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미찐 분들을 향해서 어 네 새로운 포즈 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하트 하트 같이 하트 요청 주셨고요 디바 포즈를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유나가 요즘 자꾸 사진 찍을 때마다 언니 우리 핫하게 찍자 이래요 그러면은 핫한 포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거의 뭐 듀엣 팀인 줄 알았어요 그니까 둘의 호흡이 아주 엄청난데요 네 하시는 게요 아주 축하드린다는 인사를 보내면서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포토타임 아 그래요 이 둘도 포토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네 가질게요 가질까요? 네 가십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하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트위카 자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또 원하시는 포즈가 있으십니까? 핫한 포즈 네? 핫한 포즈 핫한 포즈 한번 가실게요 정민을 향해 핫한 포즈 하나 둘 셋 짜자잔 네 왼쪽 각 사소하죠 좋습니다 오 와우 고맙습니다 이렇게 포토타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멤버 다 같이 포토타임 한번 갖고서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아 잘하는 거 빠르다 멤버 네명 다 같이 찍을 건데 원하는 포즈 있는 사람 없군요 아 진짜 한 명 없어요 핫걸 단체 핫걸 단체 핫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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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체 핫걸 자 단체 핫걸 다 같이 팔짱 끼실게요 다 같이 팔짱 끼시고 이 팔짱 이 팔짱 이 팔짱 이 팔짱 이 팔짱 이 팔짱이었어 그치? 어 그러네 자 하나 아들 진짜 기자 간담회 같아요 기자 기자 간담회에 딱 분위기가 여러 분위기 네명 자 그리고 오늘은 핑크색을 귀엽게 입었으니까 서로 팔 이렇게 껴가지고 서로 하트 만드실게요 하나 둘 셋 어 귀여워 엄마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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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자 간담회 같애 야 또 뭐 할까 또 뭐 할까 뭐해 응 왕관 기분 졸다 왕관 왕관 나 진짜로 기자 사진 찍어야겠다 이거 해달래요 이거 그러면 왕관 한 번 기분 좋아지라고 보자 한 번 그래요 그래요 하나 둘 셋 자 기분 졸다 하나 둘 셋 다른 멤버들 아 아 must've been 정말 아쉽지만 오늘 게임은 이렇게 끝입니다 으어우 spectacle 낙부 감사합니다.